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 이제 혼자 다닐 수 있는데요. 내가 뭐라겠노? 내가 너한테 도움받은 게 하면 얼만데. 이 정도도 원해주나? 내가 밥도 사줄게. 가자. 잡아라. 아이, 꽉 잡아라. 다쳤어? 응. 둘이 사겨? 응, 알다. 남자친구도 아닌데 뭘 그런 것까지 해줘? 야, 좀 내가 챙겨야 된다. 뭐? 이래저래 중요한 하라고. 오늘 시간 좀 내줘. 할 말 있어. 선배 저녁에 시간 없는데요. 저랑 저녁 먹을 거라서요. 응. 맞다. 내가 좀 바빠서 오늘이었으면 좋겠는데. 너네 저녁은 다음에 먹어. 저도 좀 바빠서요.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시간 날 때마다 선배랑 저녁 먹을 거라서요. 응. 야가 밥 먹자 그럴 때마다 내가 밥 사줄기다. 너랑 따로 할 말도 없다. 우리 간대. 우리 간대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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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으... 아, 아, 그럼 먼저 타셔도 돼요. 흠... 금방 또 오겠죠, 뭐. 야, 일에 순에 빠졌는데 아까 도휘조 앞에서 나 억수로 똑디만 하대니. 야, 가하가 내 귀찮게 할까봐 도와준 거지. 효과가 있을 것 같다. 저...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닌데요. 저 다리 다친 것도 주헌이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고요. 제가 선배 걱정돼서 따라간 거고요. 오늘도 희조 선배가 선배 포기하게 하려고 그런 거고요. 그리고 저 산하 선배 좋아한 적도 없고요. 저 선배 좋아해요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rish 야! 니 뛰면 안 됐나? 도와주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